날이 참 이렇게 기록적으로 덥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위를 이길까? 저도 요즘에 많이 고민하면서 연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더위에는 제가 좀 강하고 제가 추위에 좀 약해요 그래서 여름이 오면 저는 그래도 여름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여름이 어려운 걸 보니까 안 그런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모르지만 얼마나 더우면요 우리 교회 여기 천장 천장이 공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철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름 뜨거운 햇빛을 받으니까요 이 열을 받아가지고 표면 온도를 재니까 8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 이 열을 중간에 여기 층이 받고 이 아래까지가 이게 굉장히 더웁니다 여기도 안에가 보통 어젯밤 같은 때는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열을 조금이라도 식히기 위해서 지금 이 옥상에다가요 옥상에다가 저암 파이프 작업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올라가보지는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이프에다가 쫙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탁 틀면은 분수처럼 물이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쪽으로 물이 쫙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 위에는 천장에는 지금 물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옥상에 온도를 좀 식혀주고 있습니다 잘 못 느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장치까지 며칠 전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층층마다 큰 선풍기 지난주에 못 보던 선풍기들이 있고 오늘 밥 먹을 때 대형 선풍기가 아마 확 돌아갈 겁니다 가까이서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밥불이 막 날아갈지 모릅니다 이게 보통 센 게 아니더라 바람이 저는 근처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머리 다 헝클어지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안 왔던 시설이나 장치까지 하는 이런 더위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열치열이라는 거 그렇죠 아시죠 이열치열이 왜 중요하냐 덥다고 그래서 자꾸 찬 것만 먹고요 자꾸 에어컨 바람만 쐬고 이러면 밖에도 차갑고 안에도 차갑고 병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위를 이기려면 한참 삼복 더위에는 뭘 먹으라 그래요 보신탕 말고 삼계탕 그렇죠 삼계탕 이런 거를 뜨거운 거를 왜 또 더운 때 먹으라 그러느냐 우리 몸은 따뜻해야 돼요 몸은 따뜻하고 겉에는 시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균형을 맞아야 우리가 건강해서 더위를 이겨낸다 자꾸 덥다고 찬 것만 먹고 이러면 몸에도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이렇게 따뜻한 걸로 이겨내자 이게 이제 이열치열 또 인행친행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유 더운데 땀 흘리고 운동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이렇게 열을 내게 하면요 아까처럼 더운데 아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가운데 좋은 운동이 하나가 바로 탁구입니다 탁구 탁구체예요 이게 제 라켓입니다 그런데 이 탁구체를 가지고 탁구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첫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게 탁구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이 탁구는 첫째 돈이 적게 들어요 라켓 하나만 있으면은요 그야말로 다른 돈이 별로 들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요 탁구장이 따로 있어요 야 시설 좋은 탁구장이 있으니 그냥 와서 치면 되는데 다른 외부에서는 많이 치는데 우리 교회 성령님도 많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운동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제가 이 탁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또 탁구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아침에 제가 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탁구가 첫째 이게 나이가 들면은 관절 허리 다 안 좋아지 그런데 탁구 치는 사람은 관절령 걸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 아픈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탁구 치면서 허리 운동을 하고 또 관절 운동까지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탁구를 치면요 이 관절과 허리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게 이 탁구는 치매를 예방시켜준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잘 드세요 그리고 나이가 한 해가 갈수록 한 살씩 먹는 분들 있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한 살씩 안 먹는 사람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세가 들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 걸리는 거예요 치매는 내 혼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탁구가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다는 게 근래에 또 밝혀졌습니다 저 분당에 있는 78세, 73세 되시는 노 부부가요 치매가 왔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치매가 나서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더 이상 치매가 더 심해지는데 계속 촉이 그 상태로 있으니까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탁구를 치면서 치매가 해결이 됐느냐 그런데 이 탁구를 치면 이 탁구가 공이 계속 회전하면서 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도 오고 이렇게 돌아서도 오고 좌회전 우회전 막 걸려서 옵니다 그거 계산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리고 계속 유산소 운동을 해주니까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탁구레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탁구를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이 건강삼아 하시면 이렇게 더위도 익히고 그렇죠? 왜? 탁구 치면서요? 땀 흘린 다음에 샤워를 착하고 출근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혹은 여러분이 무슨 미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위를 이겨내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에 어이구 더워 맨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더위를 이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더위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겨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험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시험을 당했어요 한두 명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시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시험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시험이 될 수 있고 가정적으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시험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시험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먼저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아니라 자 이렇게 시험이 들을 때에 백성들이 저 장막에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가 너무너무 참 좌절을 한 거예요 너무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여기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심히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렇게 좌절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너무 큰 시험이에요 백성들의 그 요구와 백성들의 그 문제와 백성들의 그 우는 것을 모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그래서 왜 빨리 응답 안 주시냐고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여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으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서를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화가 나오잖아요 이 여호수화가요 성경에서 잘못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다윗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 어떤 사람은 잘못한 일만 있고 그런데 몇 사람은요 요셉과 같은 몇 사람은 전혀 잘못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화도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기부원 족속들 때문이에요 기부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화 구장에 보면 가난한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족속들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기부원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는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도저히 싸워서 이스라엘과 이길 수는 없고 이 기부원 족속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온 가까이서 온 것을 티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포도주를 담은 이 주머니를 낡은 걸로 준비를 해요 새 포도 가죽 부대는 이거 뭐 가까이서 왔잖아 이렇게 되니까 일부러 낡은 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왔는데 전부 곰팡이 쓰는 거 이런 거예요 하도 멀리서 오늘 하고 그동안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낡은 걸 전부 읽고 왜냐하면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아 정말 우리가 힘들게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문을 듣자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우리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돼요 속은 거죠 그러고서는 그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평화 조약을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맹세로 맺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거나 해롭게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면서 나중에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치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기부원 족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 죽일 수 없다 단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깃는 이런 일들을 너희가 자자손손 너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살게 되고 또 자자손손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죠 뭐예요? 그 다음 성교에 여수와 9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뭐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었어야죠 하나님 저 기본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멀리서 왔다고 그럽니다 화친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같아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늘 하나님께 항상 묻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의 때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함께 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줘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시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온 백성이 울며 난리를 칩니다 그때의 여수와 모세가 어떻게 이 짐을 감당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우선 모세는요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 6절 사이에 보니까 모세가 낙심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아니 그 뒤에 것까지 합치면 네 번이에요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것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이 백성과 함께 어찌하여 나더러 가난한 땅으로 같이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길렀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나를 즉시 죽여주세요 이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모세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들 가운데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장로들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까지 해서 모두 70명 그 70명을 내가 선발을 해서 그래서 회막 앞에 그들을 세우라 내가 그들 가운데 강림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한테 주었던 영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라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70명의 백성의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 짐을 나누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 이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바로 그 지도자 70명 이 70명이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더들의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우리 교회 순장님이 한 70명쯤 돼요 아 그러니 저 혼자 감당이 어려운 것은 영적으로 순장님들이 같이 감당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우신 리더들이 또 순장님들이시겠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 개발원의 여러 담당하는 팀장님들 부장님들 있죠 개발원 실행위원을 비롯해서 그분들 다 세보니까 한 70명쯤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역자님들만이 아니고 또 장로님들 그다음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협동으로 세우신 분들 다 세보니까 그분들이 한 70명쯤 있던데 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70명 맞춰가지고 옛날부터 세워주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단임 목회자도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놓고 무슨 짐들이 있을까요? 무슨 짐에 기도의 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역의 짐이 있고 어떨 때는 또 물질의 짐도 있고 이런 짐들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하나님께서 저 혼자 감당하라고 아니에요 교회에 리더들을 세우셨잖아요 그 리더들이 함께 짐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이 있을 때 아이 목사님 혼자이시지 왜 그런 걸 우리한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짐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짐을 함께 담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그리고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짐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리더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말 복되고 그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역할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결해져야 된다 몸과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 또 백상의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불을 짓는 기도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실 것 같으면 아니 오늘 당장 주시지 하나님 뭐 너 주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가 불가능하시다고 그럼 당장 오늘부터 먹을 거를 아니 고기를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바라고 불을 짓는 게 고기 달라는 건데 오늘 당장 주시지 왜 그걸 내일로 연기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다음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연기하시고 하루를 또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흘라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불기둥 기둥 끄둥이로 매일 또 만나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없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이러고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드시겠어요 이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늘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고 그렇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덩고급해주는데 누가 날 도와줘? 내가 다 하지 이러면요 여러분 가까이서 도와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런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사실조차 믿지 않는 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죄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해요? 이들이 멸시했다라는 걸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는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하나님 비켜요 하나님 저리 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거절도 거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전부 무시하고 멸시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아까 보니까 자기 장막문에서 집 앞에 나와가지고 엉엉하고 우는 거예요 이 우는 게요 사람이 슬퍼서 우는 거는 어찌 하겠어요 그런데 우는 것도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울음이냐 불신앙의 울음이에요 왜 우냐면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여기 왔냐 이 말이죠 서러움의 눈물이에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 노래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젊으신 분들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선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선창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 노래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래 우리가 자꾸 즐겨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거 후의 눈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그때 그 노래를 알았더라면 전부 그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을 거예요 울려고 내가 광야를 왔던가 나 웃으려고 왔는데 내가 울려고 여기 왔냐면 전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서러움의 눈물만이 아니고 그렇죠? 또 불안함 그 다음에 두려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닥치면 눈물밖에 나올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불신앙의 울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는 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울어야지 이런 자세로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타령을 자꾸 부른 거예요 옛날 타령 뭐예요? 예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자꾸 그들이 이렇게 옛날 타령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기 책 표지가 나오죠 자 저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다가 자꾸 안된다든지 비전이 없다든지 또 어떤 일을 이루는데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입에서 내뱉는 말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이래요 그때가 좋았어 언제가 좋았어 지금 사는 사람하고 힘들면은 옛날 애인이 좋았는데 옛날 애인 타령을 하고 말이죠 그렇죠? 또 지금 직장이 힘들면은 또 옛날 직장이 좋았는데 그러면 자꾸 옛날 타령을 하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지금 노예로 과거에 살고 수백 년을 노예로 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자유가 있나요? 먹을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잠을 마음대로 잘 쉬기를 제대로 쉴 수 그래서 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었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이상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다시 그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 언제는 살려달라고 난리를 쳐봐 살려주고 이제는 그 적과 꿀 흐르는 가난 땅으로 가는 이 광랴 노정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옛날 타령을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진노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말이죠 나 그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살다를 살려서 이 소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슈부 신앙에서 토부 신앙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슈부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다시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돌아가자라는 다시 옛날에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그게 슈부예요 신앙이라고까지 붙일 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붙이고 슈부 타령이라는 말이죠 다시 돌아가자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슈부 타령을 부르지 말고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되겠느냐 토부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람 토부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라는 것이 토부 찬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슈부 타령에서 벗어나서 감사하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토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에 또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한 달 동안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이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 참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다음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먹게 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원문으로 보니까 뭔 그게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코에서 고기를 토해내기까지 먹게 해 주시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식으로 하자면 아주 그냥 입에서 식물이 날 때까지 먹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은데 원문의 지격에 가까우면 코에서 고기를 토해낼 때까지 먹게 해 주시게 이 말이에요 그럼 코에서 왜 고기를 토하냐 여러분 뱃속에는요 그 전에 먹은 고기로 꽉 차 있어요 식도까지 그 다음에 입은요 입에는 새로 들어가는 고기로 또 입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남은 구멍은 콧구멍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로 들어간 고기가 다시 나올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해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야 이러니 하나님 얼마나 아무튼 고기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면에요 한 두 규빗이니까 한 1미터 정도 됩니다 그 넓은 광야에 매출하기를 말이죠 한 1미터 높이로 그냥 전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깔아주시는 거예요 아마 지구상에 있는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다 불러 먹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이거는 뭐예요? 네 바로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성품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정도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면에서 이들을 쓸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 범죄하면서 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또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하냐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하죠?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의 반응이면 하나님 소떼를 몰아온 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를 다 잡은 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아온 들 우리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길래 그래? 한 달 동안을 먹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믿음도요 하도 원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그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믿음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했지만 조금 양이 안 채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을 좀 전에 개혁한 걸 성경이 좀 더 실감이 나요 여호와의 손이 어찌 짧아졌느냐 어디 짧아졌느냐 그러니까 전에는 길게 역사하셨는데 하도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모세의 믿음도 오그라져 가지고 하나님 손이 짧아져 가지고 거기까지는 못하실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 만한 일입니까?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신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내일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하느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못하시겠냐 하면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탁구 얘기를 좀 더 하겠어요 이 탁구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저 박지원 감독이에요 저분은 국가대표 탁구 선수로 그래서 탁구로 세계대회에 가서 금메달도 따고 그리고 또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 탁구 선수 또 감독도 하시고 지금은 청소년 대표 감독을 하시고 계세요 자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오셔서 또 간증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박지원 감독님이 선교사로 나가셔서 우리나라의 양형자 선수 분하고 같이 몽골에 나가서 몽골에서 국가대표 탁구 선수들 감독을 하셨어요 선교하면서 그런데 본인의 간증입니다 본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두 여자아이 둘을 전도를 해서 걔네들을 양육을 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탁구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탁구 실력이 점점 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아직도 어리고 실력도 부족하지만 전국 탁구 대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같이 열리는 거기에 얘네들이 출전을 좀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지만 박지원 감독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얘네들이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을 해서 정말 국가대표로 꼭 선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증가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저히 믿음이 안 생겼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기도에 믿음을 얹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을 꼭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기도에 믿음을 얹지 아니하느냐 이번에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려고 하니까 몽골에서 여자 국가대표 선수이면서 랭킹 1위 2위가 원래는 출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출전을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 걔네들이 출전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국가대표 될 확률이 줄어들면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안 그래도 국가대표 되기가 어려운데 걔네들까지 오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야 이거 국가대표 들어가기는 틀렸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더래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어찌 믿지 아니하느냐 물론 하나님 어떻게 가리갈수록 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내가 말한 것을 믿지 않아요 또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큐티를 하는 거죠 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숙이 11장 말씀 민숙이 11장 말씀 여와의 손이 어찌 짧아졌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대회를 이제 출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국가대표 1등 2등 1위와 2위가 이 대회에서 계속 얘네들이 역시 실력이 있으니까 계속 승승장구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결선 이제 결선하는 그런 리그가 있습니다 총 6명이 선발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6명이 최종 결선을부터 거기서 국가대표가 정해지는 건데 그 결선 대회가 있는 날 두 명의 1등 2등 선수들이 보이지를 않더래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국가대표 감독이니까 물어 야 누리들 왜 그때 그 결선 대회 안 나왔어? 그랬더니요 까먹었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세상에 국가대표 출전 선수가 결선 대회의 선발전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탈락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다 까먹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다 탈락이 됐대요 왜요? 대회 날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두 박지영 감독이 훈련받은 아이들을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까마귀 고기를 많이 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까먹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아예 대회를 못 나와주고 탈락했어요 그 두 명은 그런데 이 두 명이 역시 결선에 올라가가지고 그 중에 엔이라는 자매는요 오전 전승했어요 그래가지고 몽골의 챔피언이 된 거예요 몽골의 챔피언이 된 거예요 될까 말까도 생각했는데 오히려 챔피언을 만들어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박지영 감독의 간증이 뭐냐면 그 아이가 치는 것을 감독이니까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손을 붙잡고 탁구를 치시는 것처럼 보여지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치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그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그렇게 탁구를 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의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나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믿으면 보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의 핵심은 그겁니다 믿으면 보리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성경이왕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면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니고요 여기서의 나사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입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늦게 연락이 옵니다 예수님 와보니 벌써 죽어서 그래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벌써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Sing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니 보는 게 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있는 거지 있는데 뭘 믿어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도록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효령 박사라고 계시죠 바로 이효령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탁구 얘기입니다 감사는 탁구와 같아서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따라 하실래요? 감사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탁구 경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공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내게 공을 다시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면 어떻게 되죠? 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공을 줬는데 나한테 다시 내 코트 안으로 테이블 안으로 안 보내주면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며 또 보내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내게 다시 보내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 권리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며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감사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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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